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은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때가 되면 의지할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어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내가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하면 그 가운데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손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디 사람의 힘이 두 사람과 또 여러 사람이 모여진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가 처한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가 이 모르뜨게에게 다른 사람에게 3일간 금식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에게 민족적인 큰 위기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뜨게가 자신에게 왕의 명령에 따라 절하지 않음을 알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왕에게 은 일만달란트를 주면서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멸절하도록 그렇게 일을 계획합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주면서 그 일을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삽시간에 그 모든 소식들이 이 수산성 안에 퍼지고 유다 민족들에게 퍼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르뜨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각도에 퍼져 있는 이 유다산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연고를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이 에스더가 내시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는 이 하만이 악한 계획 가운데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수외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 임무가 에스더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각처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을 짓고 에스더는 그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되었을 때 결단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모르뜨게는 왕 앞에 나아가서 네가 왕으로서 지금 이 민족을 건지는 그런 일에 헌신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에스더가 처음 가졌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벌써 30일 동안 내가 왕 앞에 불을 받지 못했고 그 자기의 앞선 왕후였던 와스디 이후로부터는 왕이 부르지 않는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그 앞에 나왔을 때 이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금호를 내밀어서 잡게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어떠한 이유도 없이 왕의 허락하에 그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왕비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뜨게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 에스더에게 나아가라고 하지만 에스더는 처음에 그것이 매우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면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불사하는 또 그래서 자신은 비록 위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이 왕비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큰 계획을 모르뜨게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에스더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르뜨게는 이 일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너 혼자 구원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믿음의 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목숨을 걸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민족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기 강원돼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많은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지친 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계략을 짜서 하만을 제거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시행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만 결국에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손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손해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그 혜택과 여러 가지 삶의 윤택함들을 잃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명예를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과 권세와 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부르짖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